2차 네, 좋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희 좀. 멋있나요? 민망했는데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! 땀이 안 날 줄 아는데 그래도 땀이 나네요. 연습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저희 팀 다음 무대 하기 전에 저희 팀 홈모 한 번만 더 할 건데요. 저희팀 이름은 하프라는 팀이구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는데 일단 공연 끝나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오셔서 뭐 여쭤봐도 되구요 여기 써져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HAF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많이많이 구독,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좀 특별 무대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남자 팀만 아니라 저희 여자 멤버들도 또 있는데요 맞아요 여자 멤버 중에서 또 가장 춤을 잘 추는 친구를 또 솔로고 한번 오늘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곡 가도록 할게요 우야 자 무음 프로님 자 무음 프로님 우야 남편 한 명 흥 와우 너무 잘하셔 아주 멋있었습니다. 왜 나 안 봐줘? 아주 호응이 장난 아니었어요. 좋습니다. 분위기를 또 띄워줬으니까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띄울 건데요. 다음 곡은 이 곡 또한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. 여러분 작년을 또 핫하게 달궜던 맞이 된 것 같아. 좋습니다. 다 알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 큰 곡은 우리의 칭찬이 납니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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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선생님 와요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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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보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자세 자세 힘을 닫아 쓰러져가 고개만을 보낸 내 자세 낯이 된 것 같아 낯이 된 것 같아 낯이 된 것 같아 내 나의 쉬드 안의 맨 내 끝까지 가고 낯이 된 것 같아 너 내 hors거제 100% 너 내 나의 쉬드 안의 맨 너 인준이 미 mod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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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